이리 와봐! 여기서는 옛날 노래가 나와. 역시 파티에는 이런 노래가 딱이지. 다들 빼지 말고 술이나 한 잔씩 하자. 좋은 날이잖아. 불렀는가? 이래봬도 사서로 일하고 있다네. 예고장 쓰는 연습을 하고 있었어. 좀... 멋있지 않은가? 도둑이라고 하지마. 오늘만큼은 정의를 위해 일하고 있으니까. 교관님, 이 옷 어때? 나한테 좀 작은 것 같지 않아? 컷투스 안으로써. 액션의 내침 마련을 하는 일은? ACPU는 언제나 광주시민과 함께합니다. 부르셨습니까? 어떤 걸 하면 되겠습니까? 이래봬도 온갖 생존 지식으로 무장하고 있어요 저만 믿어요 아무리 혹독한 곳이라도 생존법은 있는 법이에요 동전을 던지는 건 습관 같은 거예요 오늘은 어떤 게임을 하시겠어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